여기가 바로 그 자살 사이트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살을 한 바로 그 폐의 요가입니다 덜덜하죠 뭐가 이게 좀 침어제 있냐? 뭐야 이거? 꼬마 귀신이 엄마를 찾던 엄마 여기도 없네 혹은 빙인왕과 인터뷰를 했던 전기가 들어오던 바로 그 폐 여관을 왔습니다 아멘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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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야! 장난치지 말고 나와 장난치지 말고 나와 장난치지 말고 나와 뭔 소리야? 고마냐? 야, 고마야? 너 혹시 고마냐? 뭐 하자는 거지? 야! 나! 내가 갈게 나 몰라? 나 모르냐고 뭐냐? 왜 그래? 나야, 나! 나야, 나!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화를 돋아났냐?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화를 돋아났냐? 누가 왔냐? 누가 왔냐? 누가 왔냐? 누가 왔냐? 뭐야 이거? 누가 왔냐? 누가 와서 화를 돋아났냐? 누가 왔냐? 꼬마 아니야? 누구 있어? 소리집중 누구야? 뭐야? 뭐야? 소리 10초.. 여기에.. 여기에.. 이 주류.. 너무 있다! 또치즈니스 뭐야..? 가까이 있어.. 내가 일부러 밖으로 나가려다가.. 안나갔어.. 내가 밖으로 나가면 또 멀어질까봐.. 내가 이 방에 있다가 이쪽으로 바로 건너왔어.. 저 방에 있다가 이쪽으로 건너왔어.. 저기 어디에 있는거 같아 지금.. 저쪽 어디에 있는거 같아.. 기운이 중간정도 완전히 약하진 않아.. 너 처음보는거 같은데..? 너 처음보는거 같아? 들어가면 안될까..? 들어가면 안될까..? 들어가면 안될까..? 잠깐만.. 나 조금만 들어갈게.. 말해봐.. 뭐라고 말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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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얘기로.. 얘기로 한번 하면 안될까..? 난 얘기를 좀 들어주고 싶어서 그런건데.. 어떻게 안될까..? 넌 나 모르잖아.. 나도 몰라..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해보면 뭔 사연인지 나도 좀 들어보고.. 왜 문을 잠궜어.. 응..? 얘기로 할게..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봐.. 문을 열어야지.. 뭐가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거 아니야.. 응..?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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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얘기해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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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야..? 왜 하필 여기야..? 옳지.. 뭐지야? 또치즈니스 아..냄새해 뭐예요? 야!! 한둘이 아니야.. 좋다 좋다.. 내가 원하던게 바로 이런거지.. ال참기지 notici.. vous 일요일이네요.. 여반 너무 길어lei supporters!! 아무래도 여기서 끝나는 무사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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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아멘 돈 주지가 있어 아멘 이래서 쟤 야! 영실! 아멘 아 항애던 또치즈니스 진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냄새 미쳐버렸다 진짜.. 아시아 스크립인가..? 문을 열어놔면 다 저기있고 왜 그냥..? 문 열어놔면 다 저기있고 왜 그냥..? 잠깐만.. 너 뭐야? 나 좀 따라하냐 너? 너 지금 나 따라왔어? 너 지금 나 따라왔어? 뭔 소리야? 소리 드는 사람? 휴식에서 들렸는데? 휴식에서 들렸는데? 뭐하노? 너였어? 뭐하노? 알았어 안 들어갈게 안 들어갈게 너가 계지? 천천히 좀 말해라.. 천천히 좀.. 천천히 좀 말해.. 천천히 좀 말해라.. 들어온다고? 천천히 좀 말해라니까! 냄새.. 냄새 때문에 내가 죽겠다.. 확.. 있어..? 또치, 또치, 또치 또치, 또치, 또치 또치, 또치 또치, 또치, 또치 또치, 또치, 또치 잠깐만 앞에 있는거 같은데? 또치, 또치 뭐라고? 조금만 천천히 말해봐 조금만 천천히.. 알았어x3 알았어x2 나 그 빠른 말 중에서도 얘기를 들었어 몇 마디는 들었어 남의 집에 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달드냐? 잠깐만 Bear 10 1 2 15 20